2매치 출발 3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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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목 4목 5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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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목 4목 9목 2-5 3목 5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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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목 5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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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했네 정훈순의 선수도 어제 데뷔를 했구요 내셔널리그 직선 서비스 8발 예 코스로 보면서 아주 부드럽게 잘 여기저기를 찌르고 있어요 김수현 남가은 김지민 모두 신입생입니다 그렇습니다 1대0 직선 서비스 원홀 짧게 내줍니다 네 대학 시절에 보면 강한 파워로 그 7개의 플레이를 했는데 오늘은 개인 자 서비스 또 그 볼을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작전을 지금 변화를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받아칩니다 직선 서비스 4점 차의 기회 또는 한 점차 예 더블 스코어 오핸드 전환 김고은 정훈 일게임은 11대2로 김고은이 이겼습니다만 강하게 내리칩니다 있어요 백 캔들 서비스 득점 8대 5 그렇게 돼 조심스럽게 되니까 강타 살려냅니다 저번순 그리고 랠리 장기전으로 이어갑니다 정은승 김고은의 서비스 3게임 출발 어어 긴 서비스 찔러줍니다 자 행운이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보냅니다 강타 강타 그런 파이팅도 경기의 일부입니다 3고 상단 맞았던 정은순이었습니다 바나나 플립 1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분위기로 갑니다 서비스 중앙 3 과감한 인 그리고 서비스 3 3 3 3 3 4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뜬공 기습적인 서비스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8대5 8대5 그렇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정은순 백핸드 받아줍니다 정은순 득점 버텨냅니다 한점차 서비스 정은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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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봅니다 긴 서비스 몇 비ейств alrededor нич Nixon 정은순 홍길동 지켜봅니다 3 thest 2 첫 arn 3 4 créer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